자 5장에 태세전환이 돼서 강하게 하방압력을 다시 한번 시황분석 마무리장 해드릴 텐데요 자 오전장에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자 2354를 잘 봐라 절대 이 구간을 깨면 안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이야기대로 강하게 반드권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9시 47분에 오늘의 맥점이 여기서 터졌다라고 2369.57에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해야 선물 매수 그 다음에 콜옵션이 강하게 반드권을 상방으로 치겠다는 의지가 나오는 구간이다 그래서 그러면 반대 논리로 선물 매도 때리는 애들 그리고 풋옵션 매수 때리는 애들은 더 이상 2369.57을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투를 하게 되면 전투를 했을 때 내가 마지막 보루라는 게 있잖아 오늘 나는 여기에서 후퇴를 하면 나는 죽는다 뒤진다 이 마지막 보루가 있는 거예요 이 전투를 할 때에 그래서 마지노선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노선 야 이 구간을 내가 뺏기게 되면 이거는 그냥 전쟁터의 싸움 오늘 나가서 완전히 죽는 거야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그러면 여기서 강하게 하방 압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세가 바뀌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이야기대로 급락이 왔어요 급락이 왔는데 2354 아침에 이야기했던 절대 이 구간을 깨면 안 된다 깨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보고 직전전저점 이게 차트만 보고 매수 땡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이 2354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무조건 전저점 차트보고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아침장에 이렇게 갭상공으로 뛰어갈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2354를 절대 깨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매수 포인트라는 이야기예요 매수 포인트 여기는 쉽게 돌파를 못한다 여기를 돌파를 하면 이건 선물 매수 콜옵션이 상방을 오늘 더 추가로 강하게 가겠다는 뜻이다 라고 하면 아 이거 강력한 저항 때구나 굳이 말로 표현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저한테 후원금 50만원 100만원씩 이렇게 막 아니면 10만원씩 막 보내주면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도덕방송 시청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침서부터 분명히 돈 벌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눈치를 까야지 눈치를 그랬다가 아 이거 돌파하는구나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매수 땡겼다가 지금 물린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눈치껏 잘 짜려보고 있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네 못 올라가네 못 올라가네 못 올라가네 그러다가 매도로 때린 사람들은 돈 벌었을 거고 사람들이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 밥을 얻어먹는 데니까 배고기도 얻어먹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반등권이 오고 그러면 이 구간에 무조건 손잡고 잡고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 들어가서 여기서 팔아먹고 또 떨어지면 여기서 매수 들어가고 돌파 못하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지금 요 구간이 2350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깨고 내려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345원과 44까지 하락장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오후장에는 이제 추가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충 요정도로만 방송해서요 여러분들한테 힌트 드려도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들을 거에요 아마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유정도로만 방송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다음 주에 있는 아시아 부엌 1층x2 2층x3 스프리아